안녕하세요. 기업 분석팀 서미화입니다. 이번에는 규제와 제도 개선의 나비 효과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이 제약바이오 업종 지수가 좋아지는 원인을 규제와 제도 개선 관점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먼저 산업자료 내용 말씀드리면 2018년 제약바이오 업종의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료보험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대책 두 번째로 그동안 강화되어 왔던 영국 규제의 완화 그리고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질환의 증가 등이 이런 사회적 변화나 규제들이 모든 제약바이오 업종 지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 지수가 좋아지는 두 번째 원인으로는 오바마케어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이 오바마케어 내용을 언급하였고 이 오바마케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던 2014년 기점으로 해서 대형 제약사 실적이 상승 전환하였고 제약바이오 업종 지수도 오바마 전 대통령 인기 동안 시장 제수를 상위하는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있는 문재인 케어도 이와 같은 국내 제약사의 실적이나 제약업종 지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형 제약사들을 중점적으로 작성을 하였고 첫 번째로 대형 제약, 동아 ST, 유한양행,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종목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종목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형 제약입니다. 대형 제약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3페넷에 판매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로 보고 있고 그보다 추가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부분 나부타입니다. 나부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노이즈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긍정적인 이슈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중국 CFDA부터 나부타 3상에 대한 시험 계획을 승인을 받았고 추가적으로 FDA에서는 폼483이 발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좀 악재라고 많이 판단이 되지만 이런 483에 대한 이슈를 수정한 이후에는 유럽이나 미국의 시장의 다른 타 경쟁사에 대비해 빠른 진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더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나부타 미국 파트너사인 에블루스가 나스당 상당을 준비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브라질이나 이집트 수출계약 소식도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많은 한올 바이오파마 대응자에게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올 바이오파마 HL16의 자가 면역 치료제 기술 이전 결과 때문에 많은 주가가 상승이 일어났는데요. 따라서 동사의 가치도 상승시킨 원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회사 한올 바이오파마의 가치가 상승하였고 추가적으로 나부타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도 판단되어서 기업 가치를 상정하였고 기존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며 목표 주가 22만원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위탁 생산업을 하는 바이오 공장인데요. 이 위탁 생산업을 넘어서는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근에 생산 공정을 위해 프로세스를 함께 개발을 하는 과정을 추가적으로 서비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CDMO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파트너사인 고객사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이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엠브렐이 굉장히 잘 판매가 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플렉스업의 매출이 더해진다면 성장세가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가적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 바이오 시밀러들이 추가적으로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같은 경우 목표주가 51만원 유지하고 있는데요. 삼성바이오 로직스 2.3조원 삼성바이오에피스 1.3조원 기업자치와 가치를 합산한 수치입니다. 상공장 증설은 완료되었고 올해는 밸류에이션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1공장, 2공장은 공장 가동률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동아ST입니다. 동아ST 같은 경우에 기존에 스티렌이라는 약가 인하 이후에 역성장세가 이뤄지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다른 추가 신약들이 출시가 되게 되면서 전문의약품은 매출이 성장 터널 라운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의약품 부분에서 매출 성장이 이뤄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2018년에도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더불어서 동아ST 같은 경우에 글로벌 제약사와 공동연구 체결, 기술 이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아스트레제네카사와 면역항암제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한 뉴스가 나왔고 추가적으로 당뇨병성 신경방증 치료제나 치매치료제에 대해서 미국 노로보 파마스티컬스의 기술 이전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천연물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가치가 좀 상승될 수 있는 기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동아ST 같은 경우에도 투자 겸 바이 유지했고 목표 주가 14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는데요. 높은 전문 예약품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예약품 처방률 증가 시 매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지금 다양한 천연물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 상승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기업은 유한양행입니다. 개량 신약의 판매 증가로 원가 절감에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많이 우려가 되었던 원료 예약품 수출 역성장이 이제 둔화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유한양행의 R&D 성장성입니다. 지금까지는 R&D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회사에 투자를 많이 하였다면 2018년에는 투자한 회사들로부터 많은 기술 이전을 받았고 이런 기술 이전을 받은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진행하는 이슈들이 많이 발생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있지만 오스코텍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은 폐암치료제 그리고 이민운시아의 면역감문 억제제 제넥신의 당뇨, 나시치료제 같은 경우에 임상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의 경우 투자의견 바위 목표주가 29만원 유지하였고요. 다양한 R&D 파이프라인이 성장 진척이 기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타겟퍼 23 적용하여 목표주가 29만원 산출한 가치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